그거 할만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어디가 가장 할만해요? 라고 한번 장소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바로 where 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is the best place? 라는 질문은요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4를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where is the best place? 하고 나서 to 동사라고 하면 그 동사를 할만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바로 what is the best place to 동사? 혹은 where is the best place to 동사? 라고 하면 그 동사를 할만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관광지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경할만한 좋은 곳 어디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할만한 데 있어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때는요 핵심은 바로 where is the best place? 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경하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거를 visit 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o visit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구경할만한데 어디 좋은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확인해 볼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확인해 볼은 이렇게 뭐 확인해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들려야 돼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check out을 많이 써 주시면 좋거든요 야 그거 한번 살펴봐 확인해 봐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check ou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봐야지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땐 이 질문 한번 해주세요 바로 where is the best place? 하고 나서 to check out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건 호텔의 check out이 아닙니다 들려 봐야 될 한번 꼭 봐야 될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visit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is the best place to check out? 이라고도 여러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바로 compartil 알 알 알 알